사이즈가 좀 괜찮죠? 여긴? 형님들? 어때요? 한 20? 20 조금 넘어가는 거? 형님들 20! 20 우럭! 우럭! 우-럭! 어? 25 되겠다? 잠깐만 내 재보게 25 되겠는데? 똑같은 사이즈다 양식인가? 양식인가? 형 똑같아요 25! 25 사이즈 우럭! 아우! 나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! 25짜리 우럭! 나왔네요! 한 3씩 되겠네! 아우! 크다! 잘 챙겨! 뭘 챙겨? 이거 놔주는 거 아니여? 왜? 뭐지? 큰데! 딱 23만 나오는데? 뭐야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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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자! 형? 오오! 강원! 강원?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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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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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커 야야 돌지 마라 돌지 마라 야야 너 저기 어떻게 딴 데 가서 쫙해라 38 38 38정도 내가 떨구는게 아 격수언니 지금 물때가 간중인가요? 자기 또 잡았어? 왜그래? 뭐야 그래? 어어 아까보다 안꺼야 이야 그래도 어 깨지 어 깨지 이십오 이십오 이십오정도 나오네 이십오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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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치네요 아이씨 흘려 그냥 감지마 흘려 계속 흘렸어 그냥 어 빠졌어 빠졌어 아니구나 얘가 아니었는데 아니야 얘가 아니었어 진짜로 또 문거야 힘이 이게 아니었어 진짜로 힘은 이게 아니었어 사이즈가 작은데 꺾이는거 봐 바닥 먹은거에요 바닥 딱 찍자마자 작은데 손맛이 장난 아니라니까 그냥 무조건 사라 너 잠깐 재보고 가늠이 안된다 야 손맛 지리구요 아 25가 24.5 이러면 올려서 리트리브 하면 보기가 딱 이렇게 나오죠 오 힘좋은데 뭐야 삼자요 삼자 안돼 아우 오 오 제일 커 제일 커 오 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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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거 같은데 오우 오 괜찮아 괜찮아 오우 좋아 좋아 사이즈 괜찮네 히트 핏 힘쓰는데 뭐요 오호 힘쓰는데 이거 아이씨 야 나는 개빠이 인가봐 딴 데 오면 되게 편하게 낚시 할 거라고 그 얘긴 했지 야야 털지 마라 오 털지 마라 신진도에서 낚시하니까 영골이네 좀 걸림의 앞에서만 좀 짜증나지 25 25 예아 사이즈 괜찮아 그래도 어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걸으라고 이거? 앞에 있어 앞에 아니구나 걸 사이즈는 아니야